이게 국물에 찍어먹는거에요 저는 이게 무슨 튀김인줄 알았는데 이거 찍어서 음 음 이거 음 이거 진짜 빵 빵인데 국물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음 와 대박 속빈 꽈배기 이렇게 푹 튀긴거 그 육 벼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렇게 찢어서 이게 겉은 빠삭하고 독은 텅텅 비어가지고 여기다 담궈서 먹으면 통성 빈 공간이 도우장 이게 채워주니까 콩국국이 딱 먹었을 때 쭉 나오죠 맛있어요 한국에 두유 같은거 뜨겁게 해서 먹는 맛 타키 노리알 피단두부 이게 노란잔데 이건 안 삶은거에요 안 삶은거는 이렇게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먹고 거의 삶아서 다 응모가 된 상태로 먹죠 이런거는 아직 한국에서는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 사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먹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서 쫙 퍼져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자꾸 드시다보면 이것도 생각나요 그 으니 o 겔 여담 나 오 다음 나 이거 아닌거 같아요 ż 거기 이게 익힌게 아닌가봐요 이 상태로 그냥 굳힌거야 억 계란의 계란의 계란 식감이 좋은 계란 당근 맛있다